한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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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 해야되 아가 여기 왜와있어? 말해봐 뭐 어떻게해줄까? 입 다물고 있으면 여기 언니야 힘들어 응? 모르겠어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해요. 애기 아파서 갔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아픈 애, 아파서 간 애기도 하나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요. 물에도 간 이게요. 잘 본인이 들으셔야 돼. 내 정신 차리고. 네. 신과물이야. 응. 알지? 응. 너무 오래 묵었다. 3살, 4살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본인은 여기 열려 있었어. 근데 몰랐던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증상들이 너무 많았던 걸로 보이고 네. 지금 오히려 이거를 묵혀놨기 때문에 아니 하신 분들도 지금 와 계신 걸로 난 보이거든? 네. 아닌 사람들도. 많아. 응. 그래서 본인이 무단 사주야. 네. 너 애초에 열이고, 열 여섯, 열 따서 무단 됐어야 돼.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고. 응. 그거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왜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응? 무서웠지? 응? 무서웠지? 그거 싫어가지고 바깥으로. 응. 봐봐. 아기는 무서웠대 그게. 싫었대. 근데 반항 심해. 어? 응. 진짜 미친년 머리 산발하듯이 머리 풀고 뛰쳐나갔던 거야. 응. 거기에서 너무 안이한 것들 너무 많이 붙어왔다. 본인이. 이거 어떡할 거야. 엄마 아셔? 알 거 아니야. 보여지니까. 엄마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쭉 그러고 살았던 거를. 액점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가면은. 얘 지금 눌림껏. 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대요. 애를 잡아와서 눌림껏을 하든가 아니면은. 애가 저러고 미친년 산발하고 다니는 거를 냅두라 했대요. 안 그러면 제가 자체 잘못하면. 지금. 내림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엄마가 되게 쎘어요. 나가면은. 들어 안 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맥두더라고. 당관한 거. 네. 그랬더니 나중에. 나중에.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액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엄마 잘못하셨네. 근데 이제. 21살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뭐. 이런 거. 저한테 상담하면 내가.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아. 제 말대로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기 때부터. 넌 트야 있는 아이였어.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스물. 다섯. 여섯 살 때쯤에. 갑자기.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스물 살 때는 몸이 너무 아팠었는데. 괜찮았던.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가던 점집을. 1년에 한 번씩.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원래. 다른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점집을 가야 될 거 같아. 꿈도. 원래 잘 안 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거나. 그. 맥 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네. 근데 이제. 어. 하면서 무슨.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내가 다시 장거리다 하고. 귀에다가. 소리자리 대시고. 깬 다음에 제가. 삼심장관. 이러고. 이제. 네이버에 쳐봤죠. 유튜브랑 연결되니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아. 내가 뭔가 점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가시는데도. 이제. 잘 봐주시는 분이셨는데. 뭔가. 딴 데를 가야겠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가로막아 놓으니까. 이제. 커너스에 걸르는 거지.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갔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엄마보다. 촉이랑 직감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 분을 봤으면. 반반이나. 이때. 뭐. 다 비린내. 저는 거의. 진짜. 한. 40명분은. 이제. 선생님을 봤다고 해도. 무방할텐데. 거기서. 이제. 걷니라고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받으면 뭐. 엎을 수도 있다. 뭐. 3년 전이니까. 엎을 수도 있다. 뭐 어떤 분은. 자제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으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분은 뭐. 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허주라고 얘기하신 분은. 이제. 한 분밖에 없어. 왜냐면 있어. 허주도 있어서. 그 허주들을. 먼저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아까 동자 먼저 봤거든. 근데 그 동자가. 너무 애기 때부터. 여기 같이 있었어. 그치. 영동동자. 영동동자. 동자. 프레자리. 애기가. 애초부터. 너 어렸을 때. 같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먼저 와서. 너가. 얘가 다 알려줬는데. 너가 몰랐던 거야. 그. 자기랑 약속했대. 자. 자꾸. 어머. 바보예요. 맞아 바보예요. 바보예요. 알려줘도 원래. 맞아.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켜보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고. 애기야. 할머니도 다 왔는데. 그치. 그니까 애기야가 앞서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네. 어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어렸어. 그치. 응. 그래서 우리 애기야가 어떻게 보면. 먼저 앞서. 주장이야. 그치.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에서 친구를 시켜주시고. 막 이렇게. 큰일 도와주시는 거고. 응. 우리 여기 엄마한테는. 애기가 주장이야. 응. 맞지. 맞아요. 내가 봐줄까 해. 내가 봐준다고 했어. 내가 봐줄까 해. 근데 우리 엄마가. 몰라. 아직까지도. 안 해도. 엄마 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어떡합니. 엄마 다 아는데. 시킬까? 엄마 해야 돼. 엄마 해야 되는데. 엄마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낼 거예요. 혼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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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gua 안 하면 안 되는데. 엄마 엄마 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애기한테 말 안 해? 누가 휘파람 불어? 휘파람 다리. 희파람 소리가 들었어 희파람 누가 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희파람 부르면서 점점 볼 거야 아마 보시면 희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애기 너무 좋아해 못들어 우리 애기 애기야 동자 애기 말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잠깐만 진정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미 말 다 터졌어 너 아 아 애기 애기 잠깐 내려앉고 저 뭐지 잘가요 너무 힘들겠다 이거 진짜 지구해 진짜로 이게 신이라는 게 있잖아 받기 전에 굉장히 급돼야 되거든 왜냐면 무당되고 나서도 너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안 살아 그렇게 살면 정신병자대 그렇잖아 어떻게 생활해 맨날 시도때도 없이 24시간 실려있는 거 같지 너는 그 일파랑 선생님 불기 전에 들은 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선생님 하신 거 아니지? 저도 들었어요 나도 그래서 같이 듣고 휘파람 부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가 부러 얘기한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처음에 너무 갑자기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하루가 째볼쯤에 내가 몸이 가라앉고 아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집 밖에 박혀가지고 친구가 바로 아침에 사는데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달 동안 배달만 시켜먹어서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게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순탄하게 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뭐 크게 하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게 딱히 없었어요 욕심나는 것도 없어 그냥 시간은 가고 나는 잘못이니까 돈이나 벌면 되지 돈이라도 나면 내가 뭔가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 그냥 이러고 암묵적으로 사왔던 건데 이제 친한 동생네 어머님이 이쪽 일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많은 친구 보고 왔다고 해서 뵈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조상궃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좋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근데 돈이 어딨어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이런 걸 못 믿겠다 왜 왜 다들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고 뭐 저희 엄마도 무당팔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엄마가 엄마가 어 네가 나보다 초기세 집감이세 나도 안 한 거 너도 하지 말고 서러 넌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선생님들은 엄마랑 저랑 다르대요 아니 엄마가 너도 나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엄마 그러면 너처럼 비닐해서 살았어? 아니요 아니잖아 엄마는 제가 의지가 약한 거래 성향이 장군줄이 세서 강한 것 뿐이야 따지고 보면 엄마가 더 약한 거야 엄마가 무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신의 기운이 있고 할 수는 있겠지 앉아서 근데 넌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도 어디 가면 다 하라고 하는데 몇 군데서 그러더라 불리신 아니까 받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 나는 근데 그런 소리를 안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내가 봐서 넌 아니야 야 그런 애들은 얼때부터 달라 이라는 거야 내가 원래 얼때부터 달랐지 근데 엄마는 내가 봐서는 너 뭐 촉도 직감도 모르겠고 너 뭐 사람 보면 벌써 말하냐고 너 말하는 것도 없잖아 그럴 정도 되면 내가 너 시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좀 수긍을 했어요 그래 뭐 나겠냐 내가 힘든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났을 적에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약간 조상을 풀어내면서 나도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물여섯 달 때 처음으로 신장대를 잡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시기만 하셨고 유일하게 소통이 잘 된 게 용공공자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짱구 춤을 추더니 동자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서두를 물어봤는데 용공에서 왔다고 그러고 저한테 엄마 엄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엄마 엄마 걱정하지마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준비는 안 됐지 그러니까 2년만 시간 달라고 근데 원래 그때 동자에게 시작하라고 했던 거는 7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딱 그 다음 해 딱 시작할 때 가라고 했는데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물여덟 살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스물일곱 살 때는 아픈 거 없이 휘둘려는 거 없이 기다려주셨지 다들 진짜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다 빠져나가긴 했는데 이제 엄마가 신기한 게 저한테 딱 삼천만 원을 줬었어요 근데 이게 신코피였거든요 그치 다 썼지 근데 정말 딱 줬어요 그래서 나 저도 신기한 거 엄마한테 이런 데는 왜 주지 그래서 저는 한 판에 알고 있었어요 이거 신코피구나 근데 엄마가 내 목에 카드 들어와야 돼 안돼 가만 안 둘 거야 너 내려주는 선생님 있으면 내가 추천해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엄마 너무 안 좋게 틀어지기도 싫고 엄마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게 제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나중에 내가 정말 해야될 사이면은 나중에 그렇게 돼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내가 정말 맞으면 어떻게든 일로 주시겠지 하고 외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물여덟 짜리 돼가지고 이제 막 그 돈이 갑자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엄마가 이제 가는 쯤에 초를 3년 동안 이제 키고 안 하게 달라고 빌었었는데 제가 찾아와가지고 저 뭐라도 해달라고 저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심했으니까 엄마가 봤을 적에는 얘가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너 빼병이야 네가 심적으로 왜 했는데 근데 이게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누가 나를 속상해서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는데 혼자 심적으로 미쳐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더 미치겠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구멍꽃을 했었어요 구멍꽃을 해서 뭐 태어령제도 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피리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잠깐 돈을 좀 벌다가 나중에는요 몸이랑 심장은 모르겠는데 돈이 다... 왜냐면 기다려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씨들이 다 기다려주고 그 기약만 하고 기다렸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니까 본인들은 또 무시당한 거죠 또 알려주는 거야 너 죄다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뭐지 돈이 이제 또 들어오니까 대응 맞이하면 좋다고 해서 그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어? 그때 이제 한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은 근데 벌고 있으니까 이제 한 5천 정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운맞이를 하자 해서 나도 번만큼 이제 선물 번만큼 싸야지 하고 썼어요 썼는데 이제 대응 맞이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처음에 신장대 잡았을 때 뭐 선생님들 말로는 살짝 건드린 거지 완벽히 열지는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아니요 저도 이제 아 맞아 그때 막 시원하게 사람들 유튜브 영상 보면 막 시원하게 얘기하듯이요 그러진 않았으니까 내 속에서 오늘 그건 내린 곳이니까 아 그래 그러고가지고 그건 아니 레인쿠 탄 건 아니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마 해봐야겠다면서 했는데 전에는 속을 알렸어요 이제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뭐지? 하다가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곧이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번 그걸 왜 그렇게 끝내? 그래서 해답이 없었어? 답이? 아니 있었지 하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왜 안 했어? 근데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저도 계속 고집이 센 게 내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할머니가 저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할머니가 뚜렷하게 안 나타났어요 항상 말씀 없으시거나 방울만 이제 엄청 막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근데 꿈으로 봤어도 저는 이 할머니가 말 그대로 어디 가면은 진짜 드물게 한 번 정도는 저보고 수문대신이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수문대신일지 뭐 어떤 분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봤어 너 주장신은 동자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분들은 성향이 다 달라 성격이 네 어떤 분들은 막 욕하시면서 막 대차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얌전히 얌전히 조용하게 나긋나게 하시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런 나대고 이러지 않으셔 절대로 뭐든 다 이렇게 감싸주시고 진짜 웬만하게 진짜 죽을 때 지지 않으면 정말 다 안아주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난 느끼고 있거든 다 틀려 그게 너 고집이야 그렇죠 말을 하셔도 다른 분은 울면서 오시나 저는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이게 내 말인가 혼돈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성격들이 다 다르시단 말이야 그걸 몰랐어요 동자 봐봐 얼마나 애기라고 다 이러는지 알아 아닌 애기들도 있고 우리 애기들은 얌전해 이렇게 안 하는 애기들도 있고 저는 느끼게 애가 약간 씩 되게 되게 씩씩해요 약간 뭐라야되지 어른분들 장근님들 할머니 여러분도 다 계셔도 동자들이 앞선 분들도 계세요 주장신이 그건 다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스스로 판단하고 미루고 외면하는 거는 너한테 더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미 너 알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말 문 다 틀렸고 여기 열린 상태로 이도저도 아니게 나를 도와주실 분들은 그냥 어중뛰게 붕 떠놓잖아 그럼 틈새로 허주들이 다 들어와 왜 무장들이 다른 혼 실을 수 있어 내 신만 실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내 주장 내 이제 나를 모실 그니까 내가 모실 수 있는 내 신들이 자정이 돼야 그런 혼들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생기거든 근데 그걸 너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동자도 내 동자인지 넘의 동자인지 뭔지도 네가 헷갈릴 때도 있고 할머니는 이게 그냥 조상인가 신인가 헷갈리고 그게 헷갈릴 적에 동자가 자기 얘기예요 동자가 다 주장을 쳐내주는 거예요 주장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래 형아라고 삼촌이라고 칠가라고 그 형아가 자꾸 동자인 척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셨고 끝났어 이게 그래서 내린꽃도 내린꽃 형식이라는 게 정말 올바른 신명을 받기 위해서 내린꽃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문이 안 트이신 분들이 내린꽃 이제 트여야 되니까 모실 거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너는 형식적인 절차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터졌어 이미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 다 터진 상태로 나도 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못 눌러 눌린꽃은 못 해 너 눌린꽃 하면 너 더 미쳐 그래가지고 원래 1월달에 제가 누워있는데 맹정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러더니 이렇게 하고 막 엎드려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갔는데 막 뛰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바로 또 이제 굿을 해야되는데 이게 동자정신이 제대로 안 했는데 눌린꽃은 안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약간 삼촌돌기 비슷한 신명찾기래요 근데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온몸이 두두겨 맞은 것처럼 정작 아파지니까 나 지금 추억 하나 돌아버릴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되겠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구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큰 눈두를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이게 더 불러들인 거밖에 안 된 거야 제가 불러서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찾아갔는데 이제 선도대랑 진후기를 해야된대요 이것만 하면 정말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은 저보고 무조건 허주라고 무슨 시인이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저도 제가 비밀동을 유지하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태가 더 심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된다고 해서 그걸 했어요 그것만 된다는데 근데 그거 도중에 이게 외관은 했는데 싱가도 해줘야 된다고 싱가도 남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한들뿐이 아니잖아요 붐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몸 두두겨 맞은 증상도 없어지고 괜찮은 건 아닌데 이게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자꾸 뭔가는 자꾸 하악의 글은 만들어지는데 나는 뚜렷하게 네 왜냐면 근저는 빗만 진 상태고 또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 빚 낸다고 여태 빚이 있으니까 크게 저거 하진 않더라도 믿을 그런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 너도 힘들겠다 나도 그랬어 네 나도 네 내림받기까지 6년이라는 과정을 헤맸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더 이상해졌어 더 미친년 되고 근데 나는 가슴속엔 내가 무당인 건 나는 알겠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응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도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직감만 믿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말만 믿었어 응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9년 동안 응 어쨌든 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본인이 더 이상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응 의심하지마 너 못 도망가 응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너 무당이야 선생님 선생님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선생님 선생님 거라고 딱 이게 약간 이 선생님이네 했는데 내가 설마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까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었거든 내가 저도 모르게 맞네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의심 안 했으면 좋겠고 응 의심해봤자 너만 더 힘들어져 내가 스물여섯 살 내림을 받았거든 사실은 스무 살 때 원래 말문이 다 틀었어 본인처럼 응 근데 안 하고 6년 동안 헤매다가 스물여섯 살을 받은 거야 응 근데 나도 그만큼 내 스스로 나도 테스트를 한 거고 응 확신이 들어서 한 거고 너는 이미 확신이 있어 응 근데 그 확신을 너무 오래 가지게 되면 또 다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러니까 신명을 의심하기보다는 그게 자신한테 의심을 하는 거야 그거랑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림받아서 잘못된 케이스 아니면 뭐 허주를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응 그래 물론 본인 욕심들 때문에 제자 망치는 분들도 봤어 죽기도 했고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휘둘리는 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모든 일에는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맞아요 일방적인 건 없어 진짜 강제로 하는 건 그건 범죄고 응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만 주관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힘들겠지만 극복할 수 있고 잘 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응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생님이다 아니다 라고 그거를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응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 응 내 자신을 좀 믿어줘 응 그러고 나면 자동적으로 올바른 선생님이 연결되게 돼 있어 네 의심하면서 가니까 자꾸 그게 흐려지는 거야 네 아니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니까 자꾸 흐려지는 거야 네 근데 마음을 딱 먹고 찾잖아 그러면 보여 그게 그 생각나시는 분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 뭐지 그 그 동자 아기가 그 뭐지 그 그 구태 쫓던 그 선생님이 이제 법사세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분을 맘에 들어 하더라구요 응 네 잠찍 갔다 하고 하고 맘에 들어하고 이제 막 다들 잘 뛰시고 막 숨도 치시고 이랬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천도장 진흙이 할 적에 한 번 더 잡자해서 잡았을 적에는 다들 가면이 음 그니까 뛰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딱 가리고 뛰기 싫다 이런 느낌이죠 뛰기 싫다 동자 잠깐 뛰고 그만 놀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 내도 안 했는데 그냥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뛰는 심령이잖아 본인은 네 근데 신부모가 앉은 심령이면 제자가 그 진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난 어긋난다고 보거든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선녀가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끌까 잠깐만